나이 불러야 돼. 와 이거 기억났다. 어 나 틀렸다. 오마이갓. 와 이거 기억이 안 나. 우와. 다 틀려. 짜잔 보이시은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 그 남겨주신 댓글에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게 티아라의 댄스를 보고 싶다. 제가 추는 티아라 댄스를 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많아서 우리 제작진분들이 저를 여기 세워놓고 대뜸 노래를 틀어볼테니 한번 춤을 춰보아라. 라고 하셔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저 사실 약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아 물론 우리가 작년에 팬콘서트를 하긴 했지만 많은 곡을 다 했던게 아니어서 아 지금 굉장히 좀 떨리네. 이럴 줄 알았으면 연습을 좀 하고 올걸. 지금 연습을 하나도 안하고 와서 저도 그 전에 춤 사이와 지금이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 하여튼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원한다니까 일단 해볼게요. 아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미리 말씀드려요. 야 이건 몇 년 만에 추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긴장 타고 있다가 무작위로 튼다. 오케이. 이거 바로 해요? 잠깐만. 어떡해. 어떡해. 와. 우와. 어머. 몸이 기억해. 이렇게 한다고? 아 기억난다. 아니 좀 칠다가 하세요. 나 이거 가만히 있는 거야. 나 틀렸다. 오마이갓. 와 이거 기억이 안 나. 이거 제일 자신 없는데. 와. 아니 너무 정신이 없어. 우와. 몸이 기억해. 기억이 안 나. 다 틀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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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요한 글라야. 와. 이거 기억 난다. 아. 아. 아 이건 내 파트다. 이건 내 파트지. 비하인드. 내 파트. 내 파트. 왓이. 1, 2, 3, GO! 이건 또 좋대. 오 마이 갓. 이거 티켓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열 마. 와 뽐비네. 아니 뭐야 왜 답이야?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아 잠깐만. 저 타임. 1, 2, 3, GO! 뭔가 기억이 나는 거 같으면 바꿔야 돼. 그러니까. 아 멘탈 털리네. 네? 아니 힘든 게 아니고. 멘탈이 털리네. 왜 기억이 안 나지? 아니야 다시. 아니야 할 수 있어. 진짜 티어로 입는 거 다 오늘 해도 돼. 진짜. 난 다 기억날 거야. 기억이 안 나. 아 러비더비는 흘리지 마세요. 그거 들어야 되겠다. 아니.